일단 조식 먹으러 가자고 여기 조식 포함해놨으니까 아, 아니야 아니야. 먹지 마, 먹지 마. 내가,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그 국수집을 찾아놨어. 데이 얼마나 가? 한 3시간? 3시간 오면 국수 먹으러 누가 가? 택시를 또 타셔야 돼? 네? 아니, 무슨 4시간을 가냐고 아무리 그래도. 우와! 한국이야! 우와, 형 여기 뭐야? 우와, 뷰의 끝판왕이다. 이야... 꿈냥도? 형, 이거 공유하시죠? 이야, 여기가 진짜 무릉동원이다.